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큰 차이점은 전문가를 얼마나 존중하고 전문가의 이야기를 얼마나 경청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미국이 코로나19를 대체해가는 과정에서 미국도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특히 감염 전문가인 앤슨이 파우치 국립 알렐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는 자주 대통령과 함께 서서 국민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그런 자리를 갖게 되는데요. 자주 대통령과 의견이 다르게 제시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파우치 소장을 경질하겠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3월 30일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정상화를 거듭 강조하면서 이동 제한 완화 등을 시사한 발언을 했지만 파우치 소장은 자신이 갖고 있는 전문가적 소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의 감염자 수가 앞으로 수백만 명에 이를 수가 있고 사망자 수도 10만 명을 넘을 수 있다 이런 정치적으로 용인하기 힘든 발언을 서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통령과 미국 사회는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끝나지 않은 게임입니다. 코로나19에 관한 정부 자문을 맡았던 한림대학교의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는 4월 1일에 한 방송 인터뷰 통해서 다수 놀라운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방송 진행자가 묻습니다. 국내 확진자 수가 4월 3일 오후를 기준으로 해서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만 62명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자 이재갑 교수는 이렇게 답합니다. 전환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1만 명이 되기까지의 상황 등을 복귀해서 추가로 1만 명이 더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재갑 교수는 상황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대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신천지 확산세가 끝난 시점부터 점진적으로 계속 환자가 늘어나는 패턴을 보입니다. 모든 역학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팁핑포인트라고 걱정을 하는 수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팁핑포인트입니다. 팁핑포인트는 전년병이나 어떤 사회현상이나 어떤 마케팅에서 유행 같은 것이 어떤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바로 전환기를 팁핑포인트로 합니다. 예를 들면 질병이 서서히 산술적으로 증가해 오다가 일정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경우를 팁핑포인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는 완곡하게 이야기했지만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 그런 발언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런 기본 상황을 한 번 더 시청자들에게 환기시켰습니다.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사람들의 거의 70%가 서울과 경기에 살고 있으며 병원이나 콜센터 등 집단 발명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경기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게임이 일체 끝나지 않았고 어쩌면 현재 상황이 폭풍전화와 같다는 것이 바로 한닌대 감염내과의 이재갑 교수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끝 도무지 문재인 정부의 선택 가운데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코로나19를 대하는 방역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와 선택입니다. 그것은 방역의 기본을 너무나 무시한 그런 정책을 선택해왔다는 것입니다. 해외로부터 감염원의 유입을 막는 것은 방역의 기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처음에는 중국으로부터의 감염원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만연되면서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 감염원을 유입하는 그런 차단 조치를 취하는 데 문정부는 아주 소극적입니다. 이 부분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방역을 잘해왔다고 자화자찬하고 그것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진실을 착히 알아야 됩니다. 다음 질문은 문재인 정부의 방역에 대한 평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코로나19 방역에서 잘했다고 자화자찬합니다. 그리고 4.15 총선에서 자신들의 성적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만 인구는 2,378만 명입니다. 확진자 수가 불과 329명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 인구는 5,147만 명입니다. 확진자 수가 1만 명 이상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싱가포르 인구는 561만 명입니다. 확진자 수가 1,050명입니다. 특히 대만은 우리보다 인구가 절반 정도지만 확진자 수가 329명이다. 대한민국은 1만 명 이상이다. 이런 결과를 놓고 깊이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반성이 없는 특성을 갖고 있는 정부가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 초기에 해외로부터의 오염은 차단에 실패했기 때문에 대만과 한국의 성적표가 갈리게 된 겁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해외로부터의 오염은 유입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결과를 놓고 보면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에서 성공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가짜뉴스고 혹독하게 실패했다 이렇게 봐도 전혀 무리한 주장이 아닙니다. 대만이 불과 우리의 인구의 절반이지만 329명에 선방한 겁니다. 1월 26일부터 대한민국의 대한의사협회는 치속적으로 7차례에 걸쳐서 정부로 하여금 중국발 오염원 유입 차단, 입국 금지를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정부 부처인 중앙사고수습본부도 2월 2일 날 중국 출발 입국자 차단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번복해서 후베이성 출발 입국자만 입국 금지를 시키는 조치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결국은 전문가들이 내려야 될 그런 판단을 정치인들이 정치적 이유 때문에 중국발 오염원을 차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만은 기본적으로 300명 수준에서 선방했지만 한국은 1만 명을 훨씬 웃도는 수준까지 지금 끌려다니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입국 제한 조치를 실시 안음으로 인해서 해외 오염원이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 가운데서 35%가 해외로부터 유입된 겁니다. 그래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모기 잡는 꼴이다라는 그런 비난은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금지를 단행하지 않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해외로부터의 입국 금지를 단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꼭 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완전히 정치적으로 코로나19를 접근한 겁니다. 당연히 모기가 들어오지 않게끔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안에서 방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과학적 사고가 없는 겁니다. 합리적 사고가 없는 겁니다. 이성적 사고가 없는 겁니다. 지성적 사고가 없는 겁니다. 논리적 사고가 없는 겁니다. 이 정부가 이렇게 한 겁니다. 앞으로 1만 명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더 늘어날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코로나19는 에이저처럼 변이가 심한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대유행이 종식되기 전에는 백신 개발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80명은 자가치료가 가능하고 20% 정도에 대해서만 집중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20%에 해당하는 그런 환자들은 갑자기 병세가 악화돼서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는 멀쩡했던 환자가 오후가 되면서 급속히 폐기능이 떨어지는 그래서 인공호흡기, 음압시설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현재의 코로나19는 조기종식이 불가능합니다. 내년 봄까지 유행될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가지고 최대한 감염자 수익과 늘어난 속도를 낮추는 것이 바로 방역에서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또 요초의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명확하게 정리하고 싶은 것은 대만이 우리의 인구의 절반인데 300명 대 329명 수준에서 확진사 수를 늦추는 데 성공했다. 대한민국은 5천만 정도 가운데서 1만 명을 넘어서 앞으로 수도권에서 늘어나게 되면 얼마가 더 늘어날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모든 요인 가운데 7월, 8월 정도를 들면 결국은 처음에는 중국발 입국금지를 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 다음에는 사태가 진행되면서 해외로부터의 입국금지 조치가 아직도 실시되지 않은 부분들이 가장 큰 요인이다. 따라서 총점을 매기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의 방역은 그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공이 아니고 대실패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알아야 또 진실을 알고 그들 하여금 정책 방향을 수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로 코앞에 4.15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